굉장히 간장을... 너무 잘생겨요 최고다 으흠 야! 간장하겠네 진짜 허억! 흐어어어 흐어어어어 흐어어어 흐어어어어 네! 로얄리뷰 한번 시작해보시죠 네! 한번! 보실까요? 흐어어어어 오!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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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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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생을 개학골 노추안의 처가 아닌 김조이로 살고 싶습니다 아 이거 이제 첫 등장신이네요 되게 열심히 진지하게 그러니까요 되게 멋있게 하고 있어요 뭐라고 적으셨죠? 뭐 적길래요? 실제로 뭐 적었어요? 아 실제로 내가 그린 그림이예요 아 진짜요? 만두 열심히 찍었습니다 예... 정말 허당이네요 예... 오 점심시간일세! 아이고! 오 점심이 점심이죠? 네! 그렇죠! 점심시간이요 점심시간입니다 그래서 나가고 있어요 네... 이때 바닥에 콩기름을 너무 많이 부어서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어요 아 정말요? 아 맛있겠다! 네... 하지만 저의 도시락은 저 정도로 끝나지 않죠 저 나무 도시락 통이 생각보다 되게 무거워요 오 근데 무거운데 좀 힘들겠다 이렇게 맛있겠다 근데... 직접 만들기만 하고 직접 먹는 장면이 많지 않죠? 많지 않지... 우리 그 씬 찍은 거 있잖아요 그 씬 같이 앉아서... 어 같이 먹은 거... 굿! 너무 뒤... 아 어차피 밥 먹는 씬은 드라마에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잖아 아 왜냐면 이게 너무 후반부여가지고 한 10부 11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찍은 지 한... 찍은 지 한 2주도 안 된 따끈따끈한 씬을 스포해버렸네 여튼 뭐 그렇습니다 태평하세요? 직진하세요? 태평하기도 했다가 직진도 했다가 이런 거 같아요? 아니요? 그런 거 같아 그쵸? 어... 태평할 때도 있어? 오빠는요? 난 태평하지 않아? 일할 때는 근데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으쌰으쌰하지 않아요? 이렇게 쉴 때 이렇게 얘기를 듣거든요 굉장히 분주하던데요? 좋은 게 좋은 거 다 둥글게 둥글게 아니야? 아 그렇죠 그건 그렇죠 둘 따로 하자 둘 따로 할게요 다채롭게도 준비하셨네 응? 했네 했어! 초이 언니 얼굴이 놀라 이거는 강릉입니다 강릉 허난설원에서 찍었고요 어... 네 너도 산딸이 가까워졌느냐? 산딸이라는 단어를 이제 여기서 제대로 배우게 됐죠 앞으로 매 끼니마다 된장에 간장을 비벼 먹자 된장에 간장을 비벼 먹을 줄 알아라 너무 힘들어서 대사가 어렵다 된장에 간장을... 이거 찍으실 때 어떠셨어요? 저 그게 뭐야? 보리집을 처음... 아내를 처음 들어가 본... 봤었어요 둘은 원래 관계가 뭐... 굉장히 친하다 자주 온 공간이다 했는데 저는 여기를 실제로 처음 갔었거든요 촬영하면서 너무 좁아 근데 이제 스태프분들이 다 들어오셔야 하니까 그게 조금... 눈이 맞았길래 논팽이 아니야! 논팽이 아니랄게! 논팽이가 아니면 뭐! 아니 근데 솔직히 좀 너무 세게 때리는 거 아니야? 몇 대나 때린 거야 지금? 이 짧은 순간에 한 20대는 때린 거 같아 이거 메이킹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뜨끈한 방에서 편하게 살아보고 싶어서 그랬고 어 화나가지고 지금 웃긴 거잖아 그게 잔뜩 썼네요 매력 포인트는 사실 이... 우리 드라마 자체에 대해서의 조선의 신분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스럼 없이 편하게 형제처럼 지내는 모습이면서도 수직 관계에 있으면서 이게 뒤집어지는... 그래서 오히려 라이언이 더 많이 당하고 그런 것들이 좀 코믹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의 가족인 거 같아요 왜냐면 조희가 이제 엄마랑 떨어져 지내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유일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거의 가족처럼 지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조희한테 첫 만남 아 좋아요 아 받음 받음 입으시오! 받음 아무도 없어! 수업이야? 수업이야? 물 다듬이야 아무도 없어! 다듬 배고픔 아무도 안 계시오! 물 다듬 물 다듬 아무도 없어! 왜 다듬 아 이 신 기억나죠? 아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너무 타이밍을 잘 못 맞춰가지고 아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생각해보니까 근데 오히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진짜 저쪽도 가고 막 이랬어야 될 것 같아 완전 돌아다니면서 아 저는 첫 만남 때 신분을 아예 몰랐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부실을 하려고 정말 실제 신분이라면 사실 정말 눈도 못 쳐다볼 신분인데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이 부실을 나 왕은 아니야 그 신분은 아 그래서? 왕은 아니야 나 아쉬운 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 문짝이 안 보이는 그런 큰 대문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울타리 같은 문이어가지고 원래는 막 머리를 박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촬영에 실제로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했으나 참 난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이제 보다 보면은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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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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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운국? 밉니? 아니요 처음에는 그렇게 아니 아니야 앞으로의 케미 한꺼번에 통틀어서 최고다 전 최고요 어때요 어때요? 그래 너무 행복하다 야 최고다 최고다 감사합니다 하하하